그냥 마냥 좋다 너무 후련하다 두동안 걱정 많았는데 이제 편안하게 살 일만 남았으니까 처음 만나기 전에는 그냥 좋았어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좋았던 것만 같아요 지금도 마냥 좋고요 알면 알수록 편안하고 알면 알수록 편안하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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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